써니씨는 남자 앞에서만 하는 특유의 코찡그리는 웃음과 종종걸음이 있다고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? 일단 코찡그리면 어떻게 해요? 한 번 해주세요 여기 남자분들 네 분이나 계신데 코찡그려보세요 이거 한 20분 봤어 진짜 종종걸음 이건 뭐예요? 뒤뚱뒤뚱 뒤뚱뒤뚱 거예요? 뒤뚱뒤뚱 아 약간 애교부린... 이렇게 해 이렇게 해 한 번 좀 보여주세요 뒤뚱뒤뚱 약간... 이거 남자분들 진짜 좋아하는데 나도 좋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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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귀여워 자 동시에 콤보로 콤보로 코찡그리는 거하고 저 앞쪽으로 한번 걸어 그래서 네 아니 약간... 그 한 번 찡그러지고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